출애국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무교 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식히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봇 받침 거독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폐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망 문 여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정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여우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우 앞에 요제를 삶을 찌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범죄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우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우 앞에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유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여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우 앞에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붐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화목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재하기 위하여 속재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양 두 마리니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